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의외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퇴출된 줄로만 알았던 김재동씨가 의외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인물도 굉장히 의외입니다. 목포 지역 투기 사건으로 진작에 퇴출된 줄 알았던 손혜원씨. 놀랍게도 최근 들어서 다시 이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손혜원씨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이재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일단 손혜원씨의 근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손혜원씨 하면 목포 지역 투기 사건 그거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한창 논란이 터졌을 때 손혜원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의원직과 그리고 전재산을 걸었습니다. 의원직이야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전재산이겠죠.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손혜원씨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손혜원씨에 대한 재판이 두 번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손혜원씨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무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요. 당연히 손혜원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유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 천만원이 선고가 됐죠. 아직도 손혜원씨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상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상고하시는 게 아니라 전재산을 내놓으실 준비를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손혜원씨가 다른데 신경 쓰실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손혜원씨가 어지간히 또 부지런한 분이에요. 한창 이제 또 이재명 후보, 위기에 빠져있는 이재명 후보를 구해보겠다. 그렇게 또 열심이십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12월 달만 되봐라. 내가 반드시 골든크로스를 달성하겠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런데 현지직은 어떻습니까? 12월 중순 정도 됐는데 골든크로스는 커녕 데드크로스를 걱정하셔야 되는 형편이에요.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8% 이상 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PNR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해지는 거겠죠. 그렇게나 자신만만했던 이재명 후보가 어쩌다가 이런 식의 위기에 빠지게 됐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조동연씨 논란입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이다, 민주당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조동연씨를 영입했습니다. 그냥 영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놀랍게도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위치에다가 조동연씨를 영입했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후에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논란이 터졌습니다. 바로 조동연씨에게 혼혜자가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혼혜자가 있었던 사실을 전 남편에게 숨겼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워낙에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 법조 출체를 취하겠다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상 그 얘기가 맞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야 그게 뭐 중요한 일이냐, 그거는 그냥 단순한 사생활일 뿐이다. 북유럽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 문제 삼지 않는데 유독 대한민국이 사생활에 대해서 예민한 거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사실이죠. 만약에 프랑스가 됐거나 이런 나라에서 조동연씨 논란이 터졌으면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프랑스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죠. 유럽까지 갈 것도 없고 미국만 하더라도 청교도주의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조동연씨와 비슷한 논란이 터졌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 뭐 어쨌거나 사생활이건 뭐건 논란은 논란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의 논란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제일 최선이겠죠. 워낙에 평상시에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2030 여성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동연 논란까지 겹친다. 당연히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논란을 계속해가지고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억지로 지금 이상한 말까지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논란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배우자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번에 조동연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조동연씨를 두고 진주조개 같다라고 하면서 비호를 했는데 살다 살다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여자에게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냥 조동연씨가 사퇴를 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만히 놔둬가지고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도록 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유의 민주당의 버릇 때문에 이거를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586, 똥팔류, 민주당의 가장 큰 버릇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모든 논란들을 전부 다 미화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민주당뿐만이 아닌 민주당 밖에서도 이 논란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손혜원씨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다시 손혜원이가 퇴출된 줄 알았던 손혜원씨가 또다시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 들어가서 손혜원씨가 김건희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부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윤석열 캠프 측에 충고 드립니다. 왜 줄리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하는지 안타깝다. 그냥 남 얘기인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다.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최근에 열린공원TV에 방송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방송에 한 할아버지가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김건희씨가 과거에 줄리로 활동할 그 당시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잖아요. 당연히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고 손혜원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방송에서 김건희라고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예민하게 반응하냐.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손혜원씨가 감히 윤석열 후보에게 충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감히 손혜원 전 의원님께 충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발 좀 모르면 가만히 좀 계십시오. 정말 사실일까요. 열린공간TV라는 곳에서 김건희씨를 특정 짓지 않았을까요. 대번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열린공간TV에서 1997년 유흥업소에서 김건희를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을 보도했다. 이런 기사가 대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합니까. 무슨 뭐 출신 영부인은 차마 내가 못 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법적 조치를 안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 평상시에 손혜원씨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제가 손혜원씨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또 일을 저지르셨더라고요. 보니까 또 손혜원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다음 같은 게시물을 올려놨습니다. 김건희씨의 학창시절 사진과 그리고 현재 김건희씨 사진 두 가지를 딱 놓고서 얼굴이 변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살다 살다가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혜원씨가 다른 사람의 얼굴 평가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혜원이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씨 얼굴을 평가한다. 많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손혜원씨 얼굴이 못생겼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손혜원씨가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이나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 사진 얼굴에 떡하니 올려놓고 얼굴 평가를 한다. 이거를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진혜원 검사입니다. 진혜원. 진혜원 검사라고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왜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이랑 팔짱 끼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던 사람. 그 외에 검사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진혜원 검사예요. 이분이 그때 이후로도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특집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혜원이가 무슨 얼굴 평가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진혜원이가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댓글이 이럽니다. 입술 모양이 어떻고 아린 입술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 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제가 처음에 저 댓글을 보고 조작이 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혜원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얼굴 평가를 한다. 심지어 성형 수술이 잘 된 뭔가 모범 사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진혜원 씨가 김건희 씨 얼굴을 놓고 성형 수술이 잘 된 자존감을 높은 좋은 경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진혜원 씨에게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진혜원 검사님이야말로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성형 수술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뭔가 좀 자존감이 낮아 보이시는데 성형 수술을 통해가지고 자존감을 높여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명의 여성에게 심지어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검사 다니고 여자 검사가 한 명의 여성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한다. 상담원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니까 손혜원이가 됐건 진혜원이가 됐건 이 두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재명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가 깎이면 깎였지 전혀 지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 이름도 또 똑같네요. 그렇죠. 혜원이 혜원이 두 사람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도 갑갑할 것 같습니다. 혜원이 두 명이 진혜원 손혜원 두 사람이 자기를 돕겠다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가지고 나서고 있는데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혜원이 두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미예라고 추미예라고 하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랑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의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죠. 국이 문제 놓고 조국 문제를 놓고 두 사람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이재명 낙선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지금 뭐 김건희 씨 공격을 해보겠다고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추미애 전 장관님은 김건희 씨한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의 운동을 벌이실 게 아니라 먼저 일단 추미애에게 제정신을 요구합니다. 이 운동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원이 두 명이랑 미애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나서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갑갑하겠죠. 그런데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혜원이 두 사람과 미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년 대선까지 계속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괴롭힐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혜원이 두 분과 미애 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대선 때까지 끝까지 이재명 낙선 운동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